자 오늘 주제가 우리가 사는 곳 이야기에요. 우리가 사는 곳이야기. 우리 사는 곳이 우리 사는 곳이 우리 사는 곳이 우리 사는 곳입니다. 우리 사는 곳이 우리 사는 곳은 어디에서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현재 저는 일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일본 이렇게 하면 너무 넓어요. 그러면 나도 한국에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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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조오카. 시조오카에서 후지산 있어요. 시조오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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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κάиной으로 hit50만 원 exercises. 시조오카에서 카오 500만 원. 시조오카에서ей 30만 원. 소리가 났어요. 시조오카에서. 시조오카에서는 셜리포 orthodox까지anov.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6년간 해도 되고, 6년 동안 해도 돼요. 똑같아요 저는 6년간 살았어요 나는 고향에서 주로 살았어요 나는 고향에서 주로 살았어요 한 40년? 아니야 40년? 40년 살았어요 오래 살았 선생님,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어요? 아니요 한국에 있어요 이건 배경화면 뒤에 포코넛나무는 배경화면이에요 배경화면이에요 여기 한국이에요 선생님, 왜 베트남어 강북하고 싶어요? 겨울마다 베트남에 가요 베트남 한 달 살기 프로그램 하고 싶어요 이거 만들면 내가 정보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 베트남어를 잘 하면 더 좋은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좋은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이해 돼요? 네 그래서 베트남어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케임베 배우면서 한국어도 이렇게 가르쳐주는 자우도우 농류 자우도우 농류 언어 교환하면서 베트남어 배워요 그럼 계속 이야기 할게요 6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면 자 어떤 일을 하나요? 또는 이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직업이 뭐예요? 공백라지? 어떤 일을 하는 거는 뭐 남백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자동차 무범 세산에 중사하고 있어요 아 저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나 같은 경우에는 나는 서핑샵을 운영하고 있어요 서핑샵을 운영하고 있어요 서핑샵? 루왁송 일본에도 서핑 많이 하잖아요 바닷가 많아서 루왁송 알아요 서핑? 루왁송 루왁송? 네 루왁송 아 네네네 서핑 내가 그 파이핑이 베트남 파이핑이 아니니까 대략 이해하면 돼요 모르면 물어보고 일하는 거 해요 그러면 음 일하고 있어요 아 그 어디가 음 사는 곳 주변에 좋은 관광지가 있어요? 음 이거 이해해요? 음 음 음 저는 제 곳 주변에 좋은 관광지가 있어요 네 네 어떠한 곳이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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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рог연 배송 조그로 요 요 요 관광지 많은 관광지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내가 사는 곳에는 천리법 수목원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만 얘기하면 돼요, 그냥. 수목원이 있어요. 수목원 가든, 아브레텅, 수목원 나무 있는 곳. 거기는 어때요? 지금 휴지옥가? 휴지옥가는 어디가 좋아요? 네. 한 번 써줄 수 있어요? 대행배수로 써도 괜찮아요 네 어 관 조 인성 에 네 대행롤 응 대행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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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오송 관 조 엠송 엠송 대행롤 대행롤 응 오송 비오원 슈방학에 네 아 아주 주포 주포 밖에 있어요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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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어 학교? 슈퍼 마켓. 슈퍼 마켓 이거 관광지. 관광지나 주릭 주릭. 유명한 곳. 미호 마치바라. 빈홍 마치바라. 빈홍 마치바라. 알았어요. 마라는 산이에요? 미호 마치바라. 이게 뭐 하는 데에요? 미호 마치바라. 부지산 볼 수 있어요. 미호 마치바라. 거기서 후지산 볼 수 있어요? 옛날에 보니까 후지산 앞에 호수 있던데. 호수 있어요? 저는 후지산 왔습니다. 후지산 가봤어요. 이렇게 해야죠. 가봤어요. 네. 누후지산 기억나요? 다른 부지산? 네. 누후지에서. OK 됐구요 우리 한번 저거 얘기해봐요 거기에는 어떤 시장이 있나요? 거기에는 어떤 시장 시장라 쪼? 시장라 쪼? 네 쪼 여기에는 시장 없어요 여기에는 작은 수산물 시장이 있어요 여기에는 작은 수산물 여기 한국 여기 태안 말리포에는 작은 수산물 시장이 있어요 모항 이라는 곳에 있어요 모항에 있어요 거기는 시장 없고 수퍼만 있어요? 모항에 있어요 거기는 어때요? 모항 없어요 모항은 이름이예요? 모항은 이름이예요? 모항 이름이예요? 모항에 작은 수산물 시장이 있어요 네 수산물 수산물 알아요? 까 수산물? 아 하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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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거기는 어때요? 거기는 어떤 시장이 있어요? 하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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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시에 열어요? 약 7시에 개툭? 개툭? 응. 오케이. 알겠습니다.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5시부터 약 7시까지. 2시간 정도 시장 열려요? 아침? 응. 약 2시간 동안 만 끊지 않나요? 시간 열려요. 답안 8, 9, 8, ok. 이해했어요. 2시간. 5다오? 또 3백? 응. 5다오 시작하던데? 아 시작? 응. 5다오 시작하자마자에 출석하자. 5다오 시작하자마자에 출석하자. 1 それ에 따라서 다른 곳은요? 5다오 시작하자마자에 출석하자. 그러면 다른 곳은요? 다른 곳은요? 다른 곳은요? 그리고 시유옥가에 돌아가고 싶어요. 3개월에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시유옥가에 돌아가고 싶어요. 바다? 3개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또 어떤 얘기 할 수 있나요? 시장 말고 학교 말씀. 사는 곳.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베트남? 베트남 사람입니까? 아니 아니 아니. 일본. 시장. 와우. 음. let me check. 여기에는 약 천 명 살아요. 여기에는 약 천 명 살아요. 천 라 모니? 음. 음. 칭십만. 칭십만. 구. 천. 육백. 십. 구. 삼. 오랑. 오. 사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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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이렇게. 명. 많이 사네요. 거기가 도쿄에서 가까웠죠? 아. 도쿄에서 가까워요? 음. 칭십. 칭십만. 구. 천. 육. 백. 칭. 십. 사람.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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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요. 칭십삼. 어. 칭십삼. 어. 칭십삼. 어. 오케이. 아. 아주 많이 사네. 큰 도시. 큰 도시. reveal. 아. 어. 그 이상이. 아. Тут.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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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살아나요? 대부분 회사 공장이나 회사에서 일해요? 대부분 회사에서 일해요 유학생도 있어요 학교도 많아요? 학교 많이 있어요 70명이니까 유학생 22만 명이면 엄청 많은 사람인데 아주 아주 많아요 이름 뭐라고 내가 불러야 돼요? 제 이름은 제 이름은 제 이름은 땅이라고 합니다 땅? 땅 친구하고 살아요? 누구하고 살아요? 아니요 저는 혼자 혼자 살아요 혼자 살아요 혼자로 살고 있습니다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나는 나는 지금 형들과 살아요 형들? 베트남 고향은 어디에요? 베트남 고향은 어디에요? 베트남 고향은 광야에서 왔어요 내가 광야 기차 여행할 때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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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하노이에서 호치민 기차 여행했어요 응 그렇지 어 그래서 그 광흥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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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봤어요 역에서 내려서 아 광하이 역에서 내려서 장농 옆에 그 리버사이드 호텔 가봤어요 뭐 호텔에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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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잤어요 하루 잤어요 거기 경치 좋아요 그 광가이 옆에 리쌍 섬 있어요? 리쌍 다오 리쌍 어 리쌍 좀 네 다오 리쌍 그죠? 오 응 네 리쌍 좀 수산문 어 맛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예 나중에 리쌍 섬 가고 다시 산게요 아 오케이 그러면 부모님은 광가에 살고 있어요? 뽀모 뽀모 부모 부모님 아 왕남 왕남에 살아요? 아 부모님 아 부모님 어 왕남에 부모님 음 과 히언 어 히언 어 산 가치 산 고이집니다 아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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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여동생 엠 엠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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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동생 네 맞아요 또 일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 여동생도 일본에서 살아요? 그 취조업가에서 살아요? 어 아니요 여동생 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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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음 여동생 유학생이에요 아 유학생? 오케이 공부하고 있어요? 오케이 네 일본어 공부하고 있어요 일본어 공부하고 있어요 일본어 공부하고 있어요? 네 오케이 매일 어 학교에서 인권어 선생님과 인권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네네 알겠어요 어 누 야판 혹 뉴 야판 아 오케이 음 또 뭐 이제 이야기 할까요? 어 잠시만요 음 음 음 우리가 그 사는 곳에 어 사는 곳에 음 수지옥가에는 음 수지옥가에는 음 공원이 있나요? 공원이 있나요? 공원이 있나요? 공원 공원 있어요 공원 네 공원 공원 어때요? 음 음 공원 공원 음 음 음 음 공원 공원 네 네 공원 공원 큰 공원이 많, 네 예 네 개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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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공원이 있어요? 해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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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가 공원 해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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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바닷가 공원 네 바닷가 공원 혹시 없어요 혹시 바닷가 공원 아니 아니 나 사는 곳 내가 사는 곳 태양 여기 여기 내가 사는 곳 내가 사는 곳 내가 사는 곳 나 사는 곳 내가 사는 곳 내가 사는 곳 방에 미 태양 내가 나 선생님 가는 곳 여기 해변 공원이 있어요 바닷가 공원 비엔 공비엔 공비엔 바다 공원 이름이 공원 이름이 뭐예요? 공원 그냥 해변 공원 바닷가 공원 해변 공원 작아요 요 작아요 여기는 70만명 아니고 천명 천명 살아요 천명 대략 천명 살아요 천명 살아요 작아요 하지만 관광지라서 주말이나 휴가철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관광지 주말 주말 홀리데이 한국의 공항 어디 왔습니까 공항 어디 있냐고요 공항이 어디에 있어요 공항이 어디에 있어요 인천공항이 있구요 인천공항이 있어요 인천공항은 인천공항은 영종도에 있어요 산파이? 영종도에 있어요 영종도에 있어요 영종도에 있어요 인천? 인천 이게 국제공항이에요 한국은 주로 인천공항 사람들 많이 이용해요 인천공항이 있어요 현재 겨울 동생님 베트남에서 한 한 달 있었어요 40일 있었어요 40일 있었어요 지금은 한국이에요 있어요 지금 한국입니다 선생님 베트남에 오미영 비자 없어요 아 45일 무비자 비자 없이 어 없이 여권만 있으면 되요 여권만 이제 2023년 8월 15일에 15일부터 가능해요 비자 없어도 여권 한국 여권 있으면 베트남 가서 45일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15일 가능했어요 아 여권 지금은 45일 아 15일 가능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45일 빠이죠 빠이죠 고태 송아 조 본문 나이 지금 바뀌었어요 45일 동안 있을 수 있어요 한국 사람 베트남에 가서 45일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어 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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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는 거 쌓는 가는 했어요 아 일조 아 옛날에 예전에 예전에 15일 지금은 45일 가능해요 네 Segurança 아예 이즈 5요인 지금 40일 terr?. 아 웅.. 예전에 15일 딸행 sine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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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부서 한국 한국 왓서서 사십 인 가는 해 요 네 한국 사람 베트남 가면 사십 오 일 비자 베트남 사람 베트남 사람 한국 왓서 미언 그건 몰라요 그건 잘 몰라요 아마 비자 있어야 될 거에요 비자 필요해요 베트남에서 한국 오면 비자 필요해요 저는 일본에서 한국까지 유행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아마 비자 확인하면 돼요 비자 확인하면 돼요 한번 알아봐요 오케이 지금 1분 남았어요 시간 없어서 내일 아마 일 끝나면 같이 공부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내일 내일 내일은 우리 아이라에이터에어학 lecture 응 오늘 일요일 날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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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노력을 희망하는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지금 1분 남았어요 1분 남았어요 이제 끝났어요 아 아